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검색, 우리 개인의 포켓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방송 준비하는 데서 검색을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큰 변화입니다. 인터넷 시대와 함께 검색이량이 등장해서 한 30년 이상을 여러분들 그야말로 고속성장을 질주했는데 AI 시대가 이러면서 이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고 오로지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해 갈 뿐인데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검색의 위기에서 이러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는 기본적으로 이런 언론사니까 훨씬 이 문제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상현 오토레타 발행인이 아주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의 GPT라는 기술은 구글에서 처음 개발했다. 트랜스포머인가 하는 그런 논문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구글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도 오픈 AI 챗GPT를 뒤쫓는 처지가 됐을까 바로 구글의 사업 모델 때문이다.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닥이 디지털에 대한 많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수익 모델 자체를 잡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수익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여러분들 치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은 검색 결과 페이지와 검색 이후 사용자들을 찾아가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노출해서 돈을 버는데 인공지능이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제시해버리게 되면 클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지게 된다.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인터넷과 AI라는 것이 그 우리가 지금 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23년, 2024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통과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글은 사업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챗GPT 같은 제품 출시를 미루고 있다가 새로 열린 시장에서 출발이 늦어버렸다. 이런 경우가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한 기술을 가지고 독주하던 기업이 새 기술이 왔을 때 새 기술이 자기 사업 모델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미적거리다가 여러분들 그 새 기술 때문에 그냥 망하는 고닥이 아주 전형적인 경우죠. 여기 보시죠. 구글은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통해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조로 제안했습니다. 이 소위 생성 AI 발전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기준에 대한 모든 지금 여러분들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기존 순차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모델인데 어텐션을 통해 입력 시퀀스의 모든 위치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도 있게 되고 여러분들 이게 생성 AI를 가지고 제가 질문 던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물박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큰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후에 버드, GPT, 챗GPT 등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이 기반이 되었다. 그 시작을 구글이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이 2018년대의 챗GPT와 비슷한 버터 대형 언어 모델, 2021년대 구글의 람다 대형 언어 모델, 팜, 팜2, 지금은 제미나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논문이 오픈 AI 챗GPT를 탄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정보를 모두가 다 어디서 얻었는가 하니까 AI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걸 읽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관련 자료를 다 뽑은 겁니다. 이렇게 채취 비트보다 여러분 일찍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 모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못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여기에 박상현 발행인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오픈 AI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구글은 지난주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검색 엔진을 완전히 바꿔서 웹페이지를 일일이 보여주기에 앞서서 AI가 만들어낸 답을 검색 생성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창을 점점점점 더 AI 시대에 맞게끔 바꿔가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채취 PD 같은 대화형 AI 모델이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제공하면서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방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물었습니다.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 아마존 등 경쟁사들이 검색 시장에 진출하며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19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을 떠받쳐온 검색 웹페이지 방문 광고 수익 모델이라는 사업 모델은 끝났다.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글 주가가 여러분 그동안 죽을 쓰다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아지게 됐거든요. 앞으로 줄어들 온라인 트래픽을 생각하면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이것은 앞으로 인터넷 생태계에 전례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는 뜻이다. 구글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인터넷은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 박상현 오토레타 발행인이 이 글을 보면 상당히 뭡니까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계를 보는 시각이 인터넷 생태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글도 어마어마하게 단호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웹사이트들이 쓰러지고 온라인 콘텐트가 줄어들면 ai는 뭘 읽고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핵전쟁의 진짜 파괴력은 대규모 환경변화인 혁개월이 있다는 경고처럼 생태계가 바뀌어 ai가 섭취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ai가 내놓은 답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건 이 다음의 이야기고 사업 모델이 끝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끝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업무하는 방식을 제 자신이 관찰해보게 되면 검색 엔진에 의존한 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 변역기에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글입니다. 사업 모델이 끝났다는 겁니다. 검색해 가지고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광고가 발생하는 그 스윙 모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나온 작년도 이맘때에 나온 여러분들 기사에서 빼낸 겁니다. 구글의 전통적인 검색창 대신에 생성형 ai가 적용된 챗봇 바트의 대화창으로 검색 엔진이 바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구글 검색은 사용자의 질문에 100개 이상의 문서를 보여주지만 구글 바트는 단 1개의 정답 유사 답변까지 포함해도 3개만 보여준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해졌지만 구글 검색 광고 매출이 57%인 구글이 어떻게 대화창 검색 방식에서 사업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글의 주가가 굉장히 죽을 썼던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 모델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기술 도입을 도입할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썰어버린 거죠.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간에 AI가 전부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송 준비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바뀌어가는 걸 느끼면서 야 이게 검색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검색에 의존했던 구글이나 네이버가 큰 타격을 받겠구나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난공불락의 이런 요새처럼 보이지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천하의 구글도 여러분들 이제 본인들 고민해야 될 때고 뭐 지금 유튜브 이런 수입도 있지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구글 수익 모델에서 수익 모델에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여기 이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의 오프신 같은데 사업 모델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네이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검색을 뭘 많이 쓰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걸 구글 다루고 난 다음에 네이버를 다룰 때 보니까 네이버를 들어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래전에 네이버를 방문해 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네이버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네요. 이게 여러분들 언제 기사인가 하니까 1년 전 기사입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기사네요. 검색이 계속 네이버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 70% 정도 차지했는데 50%대까지 지금 줄어든 겁니다. 50%대까지. 그거는 올라가고 제가 네이버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섹션을 꼭 실방송에서 좀 반드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저도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계속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뭐죠 그냥 내 국내 문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엄청난 이런 기업인 네이버도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기술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78.3%까지 차지했는데 5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AI 효과가 이런 가시화되면 훨씬 더 떨어질 거거든요. 구글은 7.3%에서 29.5%까지 어차피 이런 검색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계 언어 사용자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검색 품질 저하 때문이다. 뭐 거의 제가 찾지 않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죠. 시간당 편익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특별히 이기적이라는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 준비하면서 시간당 내가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아직은 많이 쓰는 편이네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네이버가 이제 이 인간들하고 여러분들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00조입니다. 외형이 2145조고 알파베이 1378조 영업이익 90조입니다. 네이버가 29조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이런 기업들하고 AI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AI 전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 개의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탑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쩐의 전쟁이라고. 이 AI 혁명이란 것은 진짜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데 돈을 때리붙는 그런 전쟁인데 여기서 기존의 이런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한 기업들이 많아지겠구나.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나 이런 SK도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인데 다른 기업들은 더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1년 전인데 이렇게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무기로 네이버도 용감하게 초거대 AI 언어모델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이프클로바엑스다. 카카오톡이 여러분들 카카오가 돈 때문에 거의 손을 든 행패이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하이프클로바엑스라는 것을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상당한 수준의 하이프클로바엑스 개발 비용을 감내하고 있고 다른 거대 기업들과 달리 든든한 물주도 없이 자체의 자금만으로 개발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돈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안심하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선호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이버에 번역을 썼던 것 같습니다. 팜팠스인가 팜팠스인가 지금은 전혀 제가 거의 안 쓰거든요.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구글 번역을 쓰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믿는 구석이 한국어라는데 한국어 장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돈을 그냥 천문학적으로 쏟아붓는 이 전쟁. 진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그동안 참 잘해왔는데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안 가면 그냥 쓰나미처럼 여러분들 그냥 써낼리가 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여러분들 이 물량 대결에서 이제 네이버가 믿는 구석이 한국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기존의 검색창이 생성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하창으로 바뀌는 것 움직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데 여러분 그게 2023년도 5월 기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 ai가 쏟아올린 채치 pt 혁명. 네이버는 이 거대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한테는 영업이익이 1조 2조가 크지만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 함께는 그냥 끈값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한국에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솔트룩스라는 그런 기업인데 오랫 전부터 이 문제 ai 쪽에 관심을 가져온 기업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읽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인공지능 검색업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퍼플렉스티에 대항할 새로운 서비스를 쓴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픈 ai 채치 pt 구글 재미나이 이외에도 사실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요약해 주는 퍼플렉스티란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검색 엔진이거든요. 저 ai거든요. 퍼플렉스티 한 두 번 소개했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퍼플렉스티 제가 훨씬 더 많이 써요. 이 퍼플렉스티를 재미나이보다. 그러니까 가혹한 겁니다. 같은 질문을 던져가 훨씬 더 퍼플렉스티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글에 재미나이를 그냥 제껴버리는 겁니다. 충성도는 고객단이 충성도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다른 뭐 그런 자극적인 방송도 있겠지만 이 공병호 tv를 많이는 안 보시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시대를 읽는 안목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자극적인 것을 다루는 거죠. 자극적인 것을 다루어야 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니까. 저는 원칙이 분명히 지금 서 있거든요. 시대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분명히 리워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니까 훨씬 더 통합된 시각을 갖추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자극적인 걸 그냥 압도 되는데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업계에 아주 이런 내공을 갖고 있는 이 경일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검색에서는 ai 검색에서는 퍼플렉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퍼플렉티를 써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안 쓰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에드제닌이 말씀처럼 그냥 썩은 정치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역동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퍼플렉티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ai 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옛날에 시간은 좀 더 갖고 있지만 정신이 퍼쩍 들어있는 겁니다. 군기가 잡혀있는 겁니다. 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야 이거 관두꿈 두펄 때까지 이런 뭡니까.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바로 가겠구나. 업계 사람을 제가 많이 안 만나기 때문에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이경일 대표를 가지고 아 이 양반이 대단히 한 번 본격적으로 다루만한 분이구나. 웹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퍼플렉티가 어마어마하게 ai 검색에서 위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이것도 메모해 놓으셨다. 여러분들 즉시 채용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터넷 행명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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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